안녕하세요 부동산학과 학생회장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명사특강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부연회 명사특강을 부동산학과 학생회와 부연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알차게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전보다 더 유익한 명사특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오늘 명사특강의 강사님은 EH경매연구소의 강은현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주제는 경매 동향과 최신 직영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즈음에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EH경매연구소의 강은현입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선생님들과 최근 경매시장 동향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직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요. 잠깐 그 마음의 정리하는 시간으로 탱자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학원님들 중에서는 어려서 시골에서 탱자나무에 향수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도이지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아주 낯선 꽃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 4월에 탱자나무 꽃이 피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서 탱자나무의 작은 열매가였고 그 다음에 7월이 되니까 탱자나무가 제법 커졌습니다. 사실 아마 이 탱자나무는 더 이상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 속담에도 이 탱자나무가 남쪽에 있으면 탱자가 귤이 되고 북쪽에 있으면 탱자가 된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요즘은 지구가 따뜻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북쪽에서도 탱자나무를 자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례는요. 최근에 경매시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인데요. 최초 감정가 18억 2천에서 한 번 떨어져서 14억 5천대 떨어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3명이 참여했는데 낙찰가가 보면 1등 하신 분은 14억 9,999만 9,999원 그리고 2등은 14억 9,999만원 3등은 14억 9,950만원 썼습니다. 불과 50만원 차이로 3사람의 낙찰자가 몰려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다는 걸 몸을 사리는데 어떻게 사리고 있냐 15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분들은 15억을 넘기지 않았을까 바로 정부의 대출 주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15억이 되는 순간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14억 9,999만원대까지는 20%의 대출이 가능한데 바로 이 참여자들은 20%의 대출에 연동하고자 15억을 넘기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연동을 한다면 15억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 역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금액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과연 꼭 대출 20%에 이렇게 여기에 애를 다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을 낙찰받고자 한다면 역발상으로 15억을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때마침 같은 날 제 생각 같은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물건인데요. 반포등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14억 천에서 1위 유찰에서 11억 대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격에 비해서 최저 매각가격이 낮게 보이다 보니까 19명이 경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1등하신 분이 15억을 쓰예요. 그리고 2등은 14억 9,999,90원을 쓰고요. 3등은 14억 9,999,000을 적어냅니다. 바로 이후 사례에서 1등하신 분은 앞전에 있는 참여자들의 역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정도 금액이라면 굳이 대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낙차를 받고 약 15억을 적어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례들이 바로 정부 정책에서 오는 하나의 빛과 그림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매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후에 경매 시장의 물건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물건이 많아지고 좋은 우량 물건들이 시장에 유입이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매 시장의 물건이 생각만큼 늘고 있지는 않죠. 이건 이따가 다시 다른 자료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가랑비에 소고 쪘고 매장사 없다고 경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담동 명품거리에 있는 물건인데요. 대로변은 아니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온전한 물건이 경매 나옵니다. 제 기억에도 청담동의 명품거리에 있는 일부의 건물이 아닌 통건물이 경매 나온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물건이 경매 나오자 신권에 유찰 없이 손바꿈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7월 16일이었는데요. 72억의 첫 물건에 두 명이 참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건의 낙찰가를 75억에서 77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0 대책 이후에 이쪽 지역의 호가가 10% 이상이 또 뛰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땅은 정확히 81평이죠. 그러면 호가로 보면 80억이 넘는데 감정가는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72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물건은 유찰 없이 신권에 낙찰은 들 수 있겠다. 단 낙찰을 들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이성적인 말은 조심스럽고 합리적인 가격대는 75억, 그 다음에 욕심을 좀 낸다면 77억까지 쓸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저의 예상은 순진했습니다. 실제 이날 두 명이 들어왔어서 의의로 적게 들어왔는데요. 1등 하신 분이 무려 92억을 적어냅니다. 그리고 2등 하신 분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74억 8차를 적어냈습니다. 저는 92억을 적어내신 분이 앞으로 40일 후에 장금을 내야 될 텐데 장금을 낼지 안 낼지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장금을 낸다면 이 지역의 땅값은 1억에서 이제는 1억 1천만 원 이상으로 수직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요. 우리 경매 시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한 장의 자료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 시장 분석하는 때 우리가 경매 지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경매의 3대 지표로서 낙찰가율, 우리가 민사집행법상 용어는 매각가율이죠. 매각가율이라든가 매각률 또는 경쟁률 등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 경매 시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 전국의 경매 법원은 모두 59곳이 있습니다. 59곳의 경매 법원에서 모두 14만 8천여 건의 경매 물건이 거래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요. 14만 8천 건의 경매 구성은 2019년도에 처음 경매 시장에 등장한, 즉 신규로 경매 시장에 유입된 신규 물건과 그 이전에 경매 시장이 등장했지만 낙찰되지 않아서 팔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한 우리는 이름하여 재고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매 물건의 구성은 신규 물건과 재고 물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물건이 지난해는 약 14만 8천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인 18년도는 13만 건이 조금 높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경매 시장의 물건이 약 1만 8천 건이 늘어납니다. 이건 대단한 물량의 증가이고요. 이 14만 8천여 건을 낙찰받기 위하여 전국 경매 법정에는 약 17만 2천여 명이 운집합니다. 입찰자 수 역시 2008년대는 약 14만 6천여 명이 있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참여자 수도 2만 6천 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만 8천 건을 17만여 명이 낙찰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개개의 물건당 경쟁률은 약 3.8명이 되고요. 실제 14만 8천 건이 낙찰된 물건은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약 4만 6천 건 정도 됩니다. 4만 6천 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지출한 비용은 10조가 조금 넘는데요. 우리 경매 시장의 통설은 매출액이 월 1조 원 내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 시장에서 연간 매출액이 한 12조 내외가 우리 경매 시장의 일반적인 시장 주모인데 지난해는 10조가 조금 넘었고요. 이런 4만 6천 건이 낙찰받기 위하여 실제 우리 개개의 물건의 매각가위로 한 71%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매 시장에 있었던 시계일 자료를 통해서 제가 시황을 잠깐 소개하고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이 부분은 사견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일단은 법원의 공식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매 시장은 3번의 과열이 등장합니다. 이때 과열은 일단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과열이 되려면 정상적인 열기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과열, 즉 오버히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럼 어떤 때 오버히팅을 할 수 있냐.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기준으로 낙찰가율이 71%를 연거푸 넘겼을 때 저는 오버히팅이다. 이게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3번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IMF가 조기에 극복된 2000년대 초반에 1차 과열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무후무한 전고점이 도래했던 참여정부 시대의 2번째 과열을 목도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현재 진행형으로 박근혜 정부 후반구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3번째 과열을 목도하는데요. 앞에 있는 2번째 과열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3번째 과열의 차이점이라면 과거에는 2년 연거푸 뜨겁게 달아오르면 일정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조정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과열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과열이 2년이 아니라 길게는 약 5년 동안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혼란도 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5년 동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거 10여 년 전 사용했다가 용도 폐기된 불폐론이 다시 옛 향기를 스멀스멀 향내가 나는 듯하죠.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몰리다 보니까 순기능 이외의 부작용도 솔직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사이이죠. 강남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 지피를 통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분석했을 때는 강남의 아파트는 5년의 생애 중기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강남의 아파트는 5년 동안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6년 이상 상승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가 2020년도가 강남의 아파트가 6년 차에 더 버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9년도가 고점기였고 2020년도부터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 예상은 예상일 뿐 시장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뜨거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도 여간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오버해서 하루가 멀다고 사흘이 멀다고 정책을 쏟아내는데요. 불과 채 3년밖에 되지 않은 정권에서 정부에서 22개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걸 보면 이분들의 마음이 여간 급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 경매 시장에서 제가 어느 날 우연하게 분석하다가 제가 이 통계하고 일명 상통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요. 도대체 1년 중에는 어느 달에 경매를 하면 수익률을 가장 높을 수 있을까요? 즉 어느 달에 낙찰을 받아야 낙찰가가 가장 낮고 어느 달은 피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는데 우연하게도 이게 수은주하고 매칭이 됩니다. 날씨하고 경매 시장의 1년 중 연간 낙찰가율이 가장 낮은 때는 1, 6월입니다. 1, 6월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때는 7, 8월입니다. 반대로 경매 시장에서 연간 낙찰가율이 가장 높을 때는 5, 6월과 9, 10월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매란 1월에 낙찰받아서 5, 6월에 팔고 그 다음에 다시 7, 8월에 낙찰받아서 9, 10월에 팔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거꾸로 5, 6월에 낙찰받아서 7, 8월에 팔고 다시 9, 10월에 낙찰받아서 1월에 팔면서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될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장구 끝에 악수준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치게 몸을 사리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실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학원님들도 이 부분은 제가 20년 동안 경매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의 자료는 유용할까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정도의 신리도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매 시장은 어떨 것이냐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일 건데요. 저 역시 이론의 여지 없이 코로나 이후에는 경매 물건은 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게 곤혹스러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공개한 대법원 법원 행정체의 통계 자료를 제가 가장 최신 직연으로 소개하는데요. 지난 상반기 분석을 마감을 해봤더니 6월까지 전국 59개의 경매 법원에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신건 즉 올해 처음 경매 시장에 등장한 신규 유입 물건을 봤더니 정확히 49,376건입니다. 올해. 그럼 지난해 동기 대비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몇 건이었냐 5만 994건이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올해의 경매 물건수가 지난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의의로 지난해보다 적습니다. 적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여기까지 제가 일단 방점을 찍고 6월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지난해보다 더 의의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경매 물건의 총량은 더 오히려 줄었는데 총량이 아니라 순중간 신건은 줄었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경매 시장에서 보면 좀 안 좋은 뉴스는 아마 이건 정부에서 시장 개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4월달, 5월달의 경매 물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급감을 합니다. 4, 5월이 아마 이 부분이 우리 통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마 우리 학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4월, 5월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고 정부에서도 모든 경제정책의 방점이 서민의 주거생활보호 등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아마 이때는 좀 인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경매 신청에 대해서 좀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동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매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3번 있었습니다. 3번. 그 첫 번째는 IMF였고요. 두 번째는 참여정부.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는 경매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020년도부터 다시 우리 경매 시장의 4번째의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저는 네 번째 경매 시장의 봄이 도래할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제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또 공존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 시장의 물건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거시경제의 삶은 그만큼 고단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경매 참여 인구는 약 25만 명에서 28만 명 내외가 주기적으로 경매 법정에 참여를 하는데요. 사실 경매 참여자의 한정된 인구보다는 전체 2,500만에 달하는 경제활동 인구들의 건강한 삶이 더 우선이지 않겠냐 해서 저는 경매 시장이 네 번째 봄이 도래하기보다는 우리 거시경제의 화랑을 더 갈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 존재론적 모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 좀 염려는 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가면 코로나가 현재 상태로 1년 이상이 지속되면 현재 76만 가구의 한계 가구들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모른다. 저는 이 76만 가구가 모두 경매 시장에 등장하지 않고 이 중에서 0.5%만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경매 시장의 대폭발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76만 가구의 0.5%는 얼추 잡으면 약 8만 가구 정도 되나요? 아니 8만 가구는 4만 가구. 4만여 가구인데 아까 지난해 우리가 경매 시장이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약 1만 8천 건이 늘었다겠죠. 그 2배에 이르는 상상하지 못한 예상의 물건들이 2배의 물건들이 쓰나미처럼 경매 법정에 넘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딱딱한 내용을 잠시 누그러뜨리고 숨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십적인 내용 몇 건 소개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입찰표 작성 과정에서 매번 그 집행가들이 약 5분 내지 10분에 걸쳐서 입찰 참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꼭 입찰표 작성의 5기들이 심심치 않게 법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입찰표 작성 과정상의 5기는 크게 두 가지로 원래 쓰고자 하는 금액보다 0을 하나 더 쓰시는 분과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례는 저도 경매하면서 처음 본 사례이자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입찰 참여자가 애초에 쓰고자 하는 금액보다 0을 하나 덜 써가지고 입찰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중국동에 있는 다세대 물건인데요. 지난 5월 18일이었습니다. 7초 감정가 2억 7천 5백에서 한번 떨어져서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2천입니다. 이때 어느 분이 혼자 나홀로 참여합니다. 입찰 보증금 2천 2백만 원을 준비해서 이분이 참여돼서 단독으로 낙찰자가 돼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낙찰이 무효가 됩니다. 이분이 적어낸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2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매는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적어냈을 때 낙찰자가 되는데 이분은 혼자 들어와서 얼마를 적어냈냐 2천 2백 34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실제 이분이 내심의 의사는 2억 2천 3백 40만 원을 적어내려고 했는데 0을 하나 어떤 일에 급한 일이 있었던지 0을 하나를 빼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입찰표에 최종적으로 입찰표에 입찰가익란에 적어낸 금액이 2천 2백 34만 원이 돼서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리 학원님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요. 경매 기록의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입찰은 유찰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유찰은 아니었죠. 실제는 한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한 명이 참여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저 매각가격에 미달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입찰이 무효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공식 기록에는 유찰로 처리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유찰은 아무도 안 들어왔을 때 유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우리가 입찰 불능이라고 해서요. 아무도 안 들어왔을 때도 유찰이지만 실제 이 사건은 아무도 안 들은 건 아니라 1인이 유유 참여를 했지만 이분이 입찰 표상의 흠결로 무효 처리가 될 때도 우리는 공식 기록에는 유찰로 처리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아마 우리 학원님들이 종종 언론 지상에서 목도한 사례입니다. 애초에 쓰고자 하는 금액보다 0을 하나 더 썼을 때 이때는 0을 더 쓴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1층 상가 건물이 경매 나옵니다. 어느 분이 최저 매각가격이 3억 3,444만 원에 이르는 물건에 어느 분이 3억 7,150만 원을 적어낸다는 것이 0을 하나 더 써서 37억 1,500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물건은 이론의 여지 없이 이분은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약 40일 후에 37억 원의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이날 법원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분의 내심의 의사는 37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차고에 의한 오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차고에 의한 오기가 됐을 때 이 최고가 매수인은 구제가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2010년 2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초의 리딩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입찰 참여자가 애초에 본인이 적어내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쓴 경우에 이런 경우는 유효로 처리할까 무효로 처리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동안은 하급심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개의 법원에서 사법보좌관들의 법 철학에 따라서 A 사법보좌관은 무효 처리도 하고 B 사법보좌관은 유일해서 실제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관련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어야 2010년 2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명시적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냐 입찰 참여자는 실제 쓰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적어낸다고 해서 유효무유를 처리하면 안 되고요. 유효무유 처리는 민사집행법 121조 또는 124조에 된 열거된 내용에 의해서만 유효부유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입찰 참여자가 원래 쓰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썼다란 즉 착오에 대한 오기까지도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법원 판례에 그대로 저촉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은 무효를 즉 불허가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꼼짝없이 입찰 보증금 3,344만 원을 포기를 해야 될 운명에 빠지는 것이죠.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요는 이런 사례가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 신문지상에 보면 강동구 명일동 임야 물건인데요. 어느 분이 9억을 쓴다는 것이 0을 하나 더 써서 90억을 적어낸 물건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회자가 된 물건인데요. 바로 언론에서 등장한 원심사건입니다. 이 물건이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임야인데요. 최초 감정가 28억 대의 물건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여 최저 매각 가격이 9억 1,300까지 떨어집니다. 이날 두 분이 참여해서 1등 하신 분이 92억 5,000을 썼고요. 2등한 사람은 9억 5,000을 썼습니다. 그러면 92억 5,000을 쓴 사람은 92억 5,000을 쓴 게 아니라 원래는 9억 2,500을 쓴 건데 0을 하나 더 쓴 경우죠. 이처럼 원래 본인이 쓰고자 하는 금액보다 차고로 0을 하나 더 쓴 경우에는 실무에서 어떻게 됐냐. 좀 전에 소개한 대법원 절정 예의에 의해서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차고에 의한 오기를 하신 분은 불허가를 받고자 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합니다. 불허가 신청이 기각일이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허가 결정이 된 취수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분은 눈물을 머금고 대금 납부를 포기합니다. 이분이 포기한 금액은 정확히 9,130만 원에 이르는 소중한 보증금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특수법인 물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에서 흔치 않지만 학교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등 이런 특수법인의 물건들이 경매 나올 때 대개 이런 물건들은 시내 요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상의 한계로 한없이 유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건에 군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침만 흘리고 말아야 됩니다. 이런 물건에 참여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물건은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물건이 경매 나옵니다. 최초 감정가 18억짜리 물건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서 9억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9억대까지 떨어질 때 순탄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전에 어느 분이 딱 14억 6천에 낙찰받았다가 불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또 10억 5천에 낙찰받았다가 또 불허가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낙찰자들은 뭘 간과했냐. 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입지 조건에 혹했다라는 거죠. 이 물건은 역세권에 있는 물건입니다. 마포구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현대나대지,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단 이 물건에는 가시가 달려있죠.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일반인이 아니라 바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걸 주목해야 된답니다. 사회복지법인처럼 이런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은 일반 법인이라든가 우리 자연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반드시 주무관청에서 매각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의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허가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찰자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주체는 낙찰자가 아니라 바로 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사회복지법인이 된다. 사회복지법인이 낙찰자가 뭐가 이뻐서 낙찰자를 위해서 주무관청이 허가를 대신 받아주겠습니까? 설령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주무관청이 허가를 해주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연으로 이런 물건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법인은 주무관청이 하위급일 시도지사 시군군청이 되는데요. 학교법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물건도 한때 많은 시행사들이 관심을 가졌던 물건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물건이 경매 나옵니다. 최초 감정가 약 189억짜리 물건이죠. 이 물건의 땅의 대지 면적이 330여 평이 이른 아주 큰 땅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런 땅이 각진 땅이 대로변에 통으로 나오는 건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데요. 바로 이런 물건이 경매 나오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시행사들이 이 물건에 관심을 가졌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포기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물건 역시 매각물건명세서 비굴하네 이렇게 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고지를 해줬죠. 2019년 6월 12일자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의 사실조의 휴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관할청의 허가는 낙찰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학교법인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우리 학교의 소유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학교법인은 존재하지 않겠죠. 물론 허가를 신청해도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해주지도 않겠지만 결국 이 물건은 최종적으로 최하가 됩니다. 만약에 최하가 되지 않으면 앞에 소개하는 구수성 물건은 계속적으로 낙찰과 불허가가 반복될 물건이죠. 즉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없음을 뒤늦게 알고 경매를 거둬들입니다. 반면에 모든 특수목적 법인이 매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최근이라면 지난해가 되는 건 대법원의 판례 변경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단법인 소유법인도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찰이 불가능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그 이전의 판례를 번경합니다. 주무관청의 물건이 경매 나올 때는 경매 당시, 즉 저당권 설정 당시 한 번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은 이후에, 낙찰 이후에는 또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있어서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청남, 천안에 있는 물건인데요. 바로 재단법인 성균관에서, 즉 우리는 요교를 관할하는, 관장하는 성균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경매 나옵니다. 최초 감정가 42억대의 물건이 결국 우여국절 끝에 11억까지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13억의 낙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낙찰자와 이 재단법인 간에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 재단법인 성균관에서는 이처럼 특수목적 법인은 낙찰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은 무효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낙찰자는 이 물건은 여느 법인과 달리, 이 물건은 이미 담보권 실행 당시, 즉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한 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작년 2월 28일 날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을 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라든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 근저당권의 터잡아서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다시 낙찰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작년 2월 28일 날 대법원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후에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제는 이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낙찰자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특수법인의 경매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이 됐든, 교육용 기본재산이 됐든, 수익용 기본재산이 됐든 경매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가장 강력해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역시 낙찰 시 보건복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고요. 전통사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법인은, 의류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류법인은 가장 단계가 낮습니다. 의류법인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봐야 되지만, 다시 매각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역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지만, 낙찰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매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붕물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성동구, 성수등, 우리 서울시내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중의 하나인 성수등에 있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성수등에 있는 물건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3분의 1이 경매 나옵니다. 3분의 1이 경매 나왔을 때 최초 감정가는 4억 9천대였는데요. 지분 경매이다 보니까 이 물건은 두 번 유찰 후에 최저 매각가격이 3억 1,600일 때, 세 분이 참여해서 어떤 분이 2천만 원 더 얹은 3억 3,200만 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언제 받냐면 2016년도에 어느 분이 3억 3,2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나머지 이분이 3분의 2 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유물 청구 소송을 할 때 우리 민법상은 이처럼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경계의 구분 없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 소유 또는 지분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이 부동산을 분할을 할 때는 원칙은 민법상에는 현물 분할을 하게 되나 이 공유자 간의 의견이 갈리고 또 현물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액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각각의 소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예의적으로 현금 분할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즉 현금 분할이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된 금액을 지분권자들한테 나누게 돼요. 이분 역시 이 낙찰자 박모 씨도 바로 이런 걸 알고 이 물건을 취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하는지 한번 경로를 추적을 해봤더니 이분 역시 제 예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회수한대요. 그 전에 잠깐 우리는 공유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의 법리와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공유물 분할 방법은 원칙은 현물 분할의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는 예의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대금 분할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때 어떤 때 법원에서는 현물 분할을 명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서 대금 분할을 명하냐 크게 들여다보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도저히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조건식과 또 하나는 현물로 분할하면 현재의 그 가액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때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한답니다. 그러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땅이거나 공유물의 성질이라든가 면적 또는 이용 상황 또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따졌을 때 오히려 현물 분할하는 것이 더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유리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현물로 분할하면 오히려 땅가격이 그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감가가 되는 경우도 역시 현물 분할을 하면 안 되고 이때는 경매를 통해서 대금 분할을 명한답니다. 바로 이분은 3분의 1을 낙찰받고 3분의 2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3분의 1 지분씩을 쪼개버리면 이 땅은 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 가액이 오히려 감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현물 분할을 명하지 않고 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서 매각 대금을 3분의 1 지분으로 환가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떨어지자 이 낙찰자는 그 판결문 즉 그 낙찰자가 소송한 건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인데 이때 판결의 주문을 보니까요. 판사가 내린 것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3사람의 소유자 간에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자는 이 공유 지분을 낙찰받은 원고는 박모 씨는 바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전체를 경매를 듭니다. 바로 경매를 든 사건이 이 사건이 듭니다. 이게 다시 경매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경매를 언제 넣냐 2018년 12월 21일에 경매를 듣고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소유자들이 경매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기존의 소유자들이 경매를 거부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아쉬움을 느꼈던 건 뭐냐면 애초에 기존 소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처럼 성수동에 있는 핫플레이스에 있는 요지의 땅을 남을 존일시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3억 3천 2백에 낙찰받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통해서 그분들이 소위를 했으면 이렇듯이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관계로 만나지 않았을 텐데 여하튼 그때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법의 무지인지 아니면 경제력의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공유자 우선 매수를 놓칩니다. 그러자 그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요. 이 물건의 지금 현재 감정가는 전체 낳았을 때 얼마가 되냐? 약 25억이 됩니다. 그러면 25억을 3등분하면 약 8억대가 되죠. 이 3분의 1 낙찰자는 3억 3천에 받았습니다. 3억 3천에 낙찰받아서 약 2년 동안 소송을 거쳐서 지금은 2배 이상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경매 참여자들이 지붕물건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흥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처럼 지붕물건을 서두에 소개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붕물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통서를 번복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와서 그 판결을 소개하고자 제가 지붕물건의 경매사건을 간단한 걸 소개했고 실제 제가 본 강의 주제는 앞전에 있는 성수정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대법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린 공유물에 관련해서는 관리행위라는 게 있고 보존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관리행위라는 건 무엇이냐?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이용이나 개량하는 행위를 우리는 이름하여 관리행위라고 하고요. 이런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아마 임대를 놓는 경우죠. 임대는 공유 지분의 반수가 아닌 과반수 이상의 도기가 있어야 임대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보존행위는 그러진 않습니다. 공유물의 멸실이라든가 훼손을 반기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존행위인데 대개 보존행위는 긴급을 요합니다. 긴급을 요하고 그다음에 이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존행위는 꼭 공유자의 과반수, 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공유 지분권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매 관련해서 아까 성수승 물건도 있죠. 3분의 1을 낙찰받은 사람은 소수 지분권자죠. 과연 이런 소수 지분권자가 3분의 2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또는 만약에 내가 2분의 1을 낙찰받았을 때 2분의 1 지분권자가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 상대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느냐. 기존의 통설은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를 명도를 못했는데요. 반수 지분권자는 반수 지분권자를 명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반수 지분권자도 반수 지분권자를 명도를 못한다라는 대법원의 최신 지견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분 물건의 명도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물건인데요. 지분 물건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단독으로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분 물건의 2분의 1, 즉 반수죠. 반수를 낙찰받은 사람은 다른 반수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는 할 수 없답니다. 최근의 판결에 의해서 전에는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반수가 못하면 소수 지분권자는 다수 지분권자의 인도는 당연히 못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명도할 수 있느냐 또 못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지분 물건의 명도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이고요. 바로 이 물건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공유투지의 소수 지분권자, 참고로 여기서 제가 소수냐 다수냐의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우리 민법상에 소수냐 다수냐는 50.1%를 넘으면 다수이고요. 50%까지는 소수입니다. 여러분은 50%는 무슨 반수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법률 용역에서는 반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법률 용역에서는 다수와 소수만 존재합니다. 다수는 50.1%를 넘기고요. 50.1%가 되지 않는 건 다 소수입니다. 그러면 50%도 소수에 해당됩니다. 이걸 전제를 해야 이 대법원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유투지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혐의 없이 공유투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는 우리가 전형적이 아닌 명도이고요. 방해배제라는 것은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이면 건물을 철가할 수 있는 거고 방해배제라는 만약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면 수목을 옮길 수 있는 것을 방해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는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기존의 통선은 어떻게 됐냐. 이런 경우 소수 지분권, 즉 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5월 21일 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8일 범경하면서 어떻게 내리냐. 방해배제는 인용해야 됩니다. 방해배제는 할 수 있지만 인도청구는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한 원군은 파주시에 있는 밭 7732제곱미터를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반씩. 그런데 실제 재판을 든 사람은 1분의 2만 소유하고 있지 이 땅을 사용수익을 못합니다. 나머지 1분의 2 소유자가 그 지상에 90% 이상이 해당되는 땅에다가 소나무를 식재하고 그분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구가 왜 법리상으로는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소나무는 옮겨가고 소나무는 옮겨가는 게 방해배제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나한테 넘기라는 인도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방해배제는 인용하지만 인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실 그런데 원심에서는 다 인용이 됩니다. 그동안 통설은. 보시면 의정부지법에서 있었던 항수심에서는 원구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투지에 대해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의정부 법원은.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방해배제는 인용받지만 법리를 제대로 해석받지만 인도청구는 법리를 오해했다. 그래서 다시 파기, 환승을 합니다. 결국 대법원에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이유는 바로 이 다섯 가지 이유로 해서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학원님들도 아까 제가 성수동 예처럼 지분 물건이 공유자 우선 매수의 그런 함정만 피어가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명도 관련해서 인도 관련해서 이제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로 명도 청구는 못하고 단 건물 철거나 수목의 수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해배제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